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자가 되면 갖고 싶어하는 인테리어 12가지 어떤 인테리어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번째 숨겨진 방 두번째 발코니 수영장 세번째 뒤뜰 오두막집 네번째 천장 채광창 다섯번째 창틀 의자 겸 침대 여섯번째 신발 꽉 채운 신발장 일곱번째 집안 미끄럼틀 여덟번째 별빛 욕실 아홉번째 낮잠용 포치 스윙 열번째 벽난로 베란다 열한번째 야외 부엌 열두번째 수영장 영화관 저는 수영장 영화관이요 말만 들어도 저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 안에서 물로 목을 불리면서 영화를 보는거네요 너무 좋죠 저는 이 중에 숨겨진 방 그리고 미끄럼틀 로망입니다 미끄럼틀 로망입니다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구요 다음 시간도 이렇게 소소한 재미가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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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